구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데요. 아직도 장애인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안동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이 벌어온 급여까지 착복한 정황을 고발합니다.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적장애인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안동 한 장애인 거주시설. 한 남성이 모퉁이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시작합니다. 폭행을 당한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. 이번에는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벽에 이마를 대고 기압을 받습니다. 또 다른 날 옷을 벗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마구 퍼붓습니다.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서너 명의 장애인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. 영상 속 폭행을 당한 30대 이모 씨는 정신연령이 서너 살도 안 되는 중증지적 장애인입니다. 가해자는 이 장애인 시설 직원 박 모 씨 마음에 안 든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. 폭행에 대해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습니다. 가해자 박 씨는 18년 전 시설 설립 때부터 근무했던 이사장의 처조카입니다.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이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복한 정황도 확인됩니다. 거주 장애인 중 8명 정도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직업훈련 목적으로 외부 사업체에서 일했는데 월급 중 30만 원씩 1년간 모은 적금을 만기일마다 한꺼번에 인출해 갔습니다. 지난해 안동시의 정기점검 당시 이 여동생이 갖고 있던 장애인 한 명의 급여만 5천만 원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부 다 진술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최근 이 시설의 내부 비리를 신고받은 경북장애인 건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박 씨를 분리조치했고 이사장과 여동생 등을 상대로 횡령과 각종 확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시설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18년간 이런 폭행과 착폭 등으로 안동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